이게 해저 확장설의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해저 확장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면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령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증거 있는데 이거 이외의 증거들이 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지구학원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약간 고비를 맞게 되는 게 지구자기라고 하는 개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구자기에도 옛날 지구라고 해서 옛것을 했어요 고지자기 혹은 이걸 잔류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인 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 대칭적인 분포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자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자기는 줄임말이야 우리 지구 자기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고라고 하는 옛것자가 붙어서 옛날 지구자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맨 먼저 우리 지구 자기장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일단 정자극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역자극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의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 자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먼저 살짝 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동서남북이 있죠 동서남북 우리 동임피리님 혹시 북쪽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북쪽이 어딘지 아세요? 북쪽이 북쪽이죠 선생님 여기 연구실이 목동인데 목동에서 강북쪽을 바라보면은 도봉구 쪽이나 종로구 쪽이나 저쪽 한강 북쪽을 바라보면 북한 쪽 바라보면 북쪽이죠 당연히 그게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동서남북의 남북의 정의는요 지구의 자전축 가지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자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외선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우리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할 때 그 축이 되는 걸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얘기하고 자전축하고 수직하게 선을 긋잖아 지구에다가 자전축에 수직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해볼까? 요게 자전축하고 수직한 지구의 가장 큰 대원이라고 해서 이게 소위 적도예요 적도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 표면하고 만나는 이렇게 두 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걸 우리가 지구에서 북극하고 남극이라고 정의하게 돼요 근데 요걸 정확하게는 지리상의 북극 그래서 줄여서 이걸 우리가 진짜 북쪽이라고 해서 진북이라는 편도 씁니다 그럼 반대쪽 여기를 이제 지리상의 남극 그리고 요걸 진남이라는 편도 써요 그리고 이 지리상의 북극이나 지리상의 남극을 가지고 소위 우리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정의가 되는 거야 적도로부터 북쪽 여기를 우리가 북반구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남반구라고 하는 건데 무슨 이런 기본적인 걸 하시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구 지역 해석할 땐 요거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좀 정리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근데 그럼 이렇게 북쪽하고 남쪽이 정의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우리 동서남북 많이 쓰잖아 동서남북 쓰면은 북쪽 남쪽 그럼 왼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동서남북은 정의가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장소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길을 잊어먹었어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내가 가야 될 곳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북쪽 방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북쪽 방향을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우리가 방향을 찾는 가장 쉬운 도구가 뭐 있죠? 방향을 찾는 동그랗게 돼가지고 뭔가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나침반 있죠 그죠? 나침반 가지고 우리가 나침반에 N극하고 S극 있잖아요 우리 나침반에 나침반 보면 나침반에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나침반에 N극이요 N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현재는 우리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은 현재 지구의 남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북쪽 가리키는 극 그래서 N극 남쪽 가리키는 극 그래서 S극이라고 현재는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나침반에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 지구로 가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나침반도 일종의 하나의 자석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석은 똑같은 N극하고 똑같은 S극이 있을 때 같은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겨요? 아니면 밀어내요? 같은 극끼리? 밀어내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지구에서는 나침반에 N극이 항상 지구의 북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우리 지구도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지구도 일종의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 내부에 자석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은 그래서 지구 내부에 이렇게 커다란 자석과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에 N극이 항상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지구의 북쪽을 우리가 이걸 자석으로 찾은 북극이라고 해서 이걸 자북극이라고 해요 반대쪽 이걸 우리가 자석으로 찾은 남극이라고 해서 자남극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북극과 자남극을 연결한 선 이게 지구의 자든축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지구의 자기의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자기의 축이 지표론하고 만나는 게 각각 자북극, 자남극이 되는데 이 자북극과 자남극이 지리상의 북극인 진북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좀 더 뒤에 자북극 고지구자기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자북극하고 지리상의 북극이 다르면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자북이 지리상의 북극하고 일치한다라고 문제 조건에 많이 나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리상의 북극하고 자북극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는 게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나침판에 N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나침판에 N극이라고 하는 거 항상 기본적으로 어딜 가르치게 돼 있냐면 북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북극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나침판에 N극은 항상 어딜 가르치게 돼 있다? 북쪽이 아니고 자북극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자석들끼리 잡아당기는 거니까 근데 현재 그 자북극이 현재는 여기 우리 현재라고 하면은 현재는 자북극이라고 하는 게 지리상의 북극이 위치한 북반구 쪽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세요 나침판에 N극은 자북극을 가르치는데 자북극이 지리상의 북극, 북반구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현재 나침판에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은 북쪽하고 남쪽 중에 어느 쪽을 가르쳐? 북쪽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침판에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렇게 북쪽 방향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간다 나침판에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하면 지리상의 북극, 정확한 북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북극이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북쪽하고 남쪽을 정의하는 거는 자북이나 자남 가지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 가지고 정의가 되는 지리상의 북극이나 지리상의 남극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지리상의 북극, 남극하고 수직한 게 지구의 적도고요 근데 실제로 나침판에 N극이 가르치는 건 항상 자북극을 가르치는데 이 자북극하고 반대쪽에 자남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자기의 축이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축하고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선을 그으면은 요게 소위 자기의 적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엄밀하게 하면은 자기의 적도하고 지리상의 적도는 일치하진 않아요 엄밀하게 하면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침판에 N극이 가르치는 건 항상 자북극을 가르치는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지구 자기의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지구 자기의 역전 아마도 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